또 만났군 선택하여라 와우 1등상세계네 신성과 탐순 1등급 고래밥이다 1등급 고래밥이다 교활한 보션나 귀집비 칼집 흠흠 갓땀 하하 하하 유독가스 배신 보스가 뭐든 간에 유독가스는 지불만 하겠지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호록 내장의 쇠규즈비 호록 매돌 스파 다녀 하세요 돈을 못받았네 괜쏌 또 오늘 손실 야 아니 똥캠이네 규짓빛 아이 참 또 오늘 손실 막심하다 진짜 50골드 홀업 고개신경도 고개신경도 내장해채 왜 삼코가 녹색임 원래 삼코잖아 임마 버 부분은 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잇 블랙 굳잇비 포접색 오로록 개노삼 나왔네 아이 개노삼이라기에는 블리타임이 너무 선녀왔다 개노답 쓰레기 두개랑 블리타임님 나오셨네 Copy 텐트커피 호르륵 음... 안 읽어 다음 턴 불탄 불리타임 선야같아 아니 으아 내 돈 내 돈 예야비 라가 불린 어렸을 적는가진데 샤이 옥토버스 숨었어 소장 가져와 수비를 올릴지 말지 그냥 맞으면 아 이거 진짜 선택받은자 때문에 게임 못해먹겠네 소장 에이 미친거같애 선택받은자 혐오스럽다 다 엘리트보다 훨씬 세잖아 뭐야 이게 튕겨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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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더스 슬더스 얼리 액세스 때 나왔다가 사라진 조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신비주의자 세 마리 조합 아니다 스네코랑 신비주의자 둘이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 신비주의자 그 보뛰오 개요 하 하 아 네네 있잖아 하 서포트 스네코랑 신비주의자 두개였던거 같은데 하 하 아 일단 모자라 불편 하 하 펜 하 하 하 하 보스 잡을 거 있어야 되는데 내장해찌로 잡을 수 있나 브레츠를 들고 올까? 오케이 이김 위장 크림 아이 미쳤나 500원 있는데 도라인가 글씨는 15개월 수면제 치료하고 불면증은 없어졌는데 수면제 의존이 심해졌어요 책임지세요 아이고 HM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임 평생 방송합니다 그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반사신경 빠반반반 알약불타 알약불타헤슐 ㄷㄷ 근데 다워카드가 두개밖에 없어 야아 보샨 이거 사야겠네 죽기싫으면 앞에 엘리트 아냐 야아 ㄷㄷ 너나의 것이다 풀어야 되니까 하나 들고 오자 고개 하나 더 오오 오오 개 도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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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탐수혼각을 안 받나? 가방이 있는데 구렁만 먹을까? 나머지 보다 구렁만이 나아보이네. 제발 저거 아... 와... 불 하나도 없네. 불리트도 불타고 있는데 저에서 강호한대냐? 에반데 진짜... 오전사... 오전사... 아... 아... 너무 싫다... 너무 싫다... 어둠이 돈 뜯기 정밀... 정밀... 공포... 외대... 정밀... 저... 딱... 좀 isn't... 공포시장에... 그리고... 그prus ап이니... 체바지... 뮤직 whistles guten.. 다리 걸기 아 길이 너무 안 좋은데 카드 제거도 안 되고 뭐 돼요? 이거 딜 안 나오네 포션 먹어야겠는데 아이 서슴 포션 먹을 건데 뭐 아 길이 길이 진짜 너무 맘에 한다네 너무 꼽다 너무 꼽다 너무 꼽다 개잘한다 너무 꼽다 화가 막 난다 아 개도죠 개도 빨리 이거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딜이 없어서 개선된 도박 나와야 된다 개선된 도박도 안 나오고 다행이들 너랑 다행이 다행이들 틀린 도박 음 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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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부션 지발 부션을 일단 다 써야겠지 아, 이렇게 가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매한데. 굳이 불타리를 썼어야 하나. 아 잘못 썼어. 아 미친. 깡화 포션을 먹어서 그런가 밸류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네. 깡화 포션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으로는 좋은데 설치 비타 전략가 마련다 아 뭐야 이거 나 안 돼 체력을 껴야 돼 이반사 포션이나 써야겠다 프레츠 강호도 못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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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터그래프가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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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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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카치는 돈을 준다. 사소한 사소한 꿀팁 하소한 꿀팁 하수인은 원래 돈을 안주는데 쟤는 하수인이 아니야. 사소한 꿀팁 싸고 에... 모르면 50원을 못 벌 수도 있으니까 뭐 대충 꿀팁인 걸로 합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번째 꿀팁 변신하기 전엔 빗집비로 힘을 깎아 놓으면 다음 페이지에 유지가 된다 너무 꿀팁이고 단 마이너스까지는 안 내려감 심장도 잘못 걸면 힘 올라가니까 조심하십쇼 심장 개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딱히 버그는 아니라 심장 고수색을 만들고 싶다면 심장 힘 올리는 턴의 귀집비를 쓰도록 심장 고수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장 고수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장 고수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장 고수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악화가 잘 안걸리네 강화가 안 돼있어서 심장 안 된다 심장 고수색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장 고수색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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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 플러크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탄성 플러크 말입니다. 탄성 플러크 말입니다. 핸드가 뭐이래. 탄성 플러크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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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을 가져왔어야 된다 달팽이기 때문에 거지같은 달팽이들 아이고 달팽이 때문이야 포션 심장도 쓰려고 기껏 가져왔더니 달팽이가 홀룩 쳐먹고 콜 때리네 창방에서 신속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답이 없네 아님 발돌림이라도 아 장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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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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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거 아닌가. 이제 이번 턴에... 병요정 빠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심장... 돈도 뜯을 수 있겠다. 야 돈에 놔. 오르록. 심장... 허접색... 1시간이나 걸렸네. 근데 대기... 약하니까 1시간이 걸리지. 심장... 심장... 허접색... 사이리... 심장... 심장은 잘 잡지.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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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